이제 넌 내 보물 1호야!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나라!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!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!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! 핑크스타! 얜 어디갔어? 핑크스타가 뭐죠, 공주님? 어? 안돼! 내 미모가! 으아악! 저리 내! 어머들 어디 가신 거야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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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내 친구들을 보여줘! 으하하하하하하하 아멘